안녕하세요. 지금 전세계가 초음속 전투기 개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5세대 전투기 개발에 가장 앞선 미국은 지난 5월 6세대 전투기 개발 착수를 발표했었는데요. 4세대 공중지배 NGAD라 명명된 이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F-21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중지배 전투기를 획득할 계획입니다. 최근 소식에서는 2024년에 업체 선정이 결정되고 시재기 제작에 바로 착수하기 위해 예산 배정도 끝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5세대 전투기를 내놓았긴 했으나 성능에서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한동안은 이 수준에 머무를 듯합니다. 현재 서방 국가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과를 내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인데요. KF-21 보라메를 앞세워 5세대 전투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추격해 튀르키에 인도가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고 추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세대 F-35 개발에서 미국과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한 서방 선진국들은 결국 선택의 여지도 없이 값비싼 F-35 수입국으로 전락해버린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5세대를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영국을 주축으로 한 그룹입니다. 영국은 이탈리아, 일본과 손잡고 2035년까지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라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기로 하고 최근에는 이들 국가 간의 계약서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독일의 주도하의 프랑스, 스페인이 함께 6세대 전투기 미래전투 공중시스템 FCAS를 개발 중입니다. 이처럼 세계는 지금 5세대와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2030년 나머지 국가들은 2035년까지 개발 완료를 추진 중인데요. 늦어도 2030년대 말에는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KF-21 보람의 개발이 완료되는 2030년대 이후 초음속 전투기 시장은 매우 치열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쩌면 2030년대 5세대로 진화 계획을 갖고 있는 보람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바로 6세대로 넘어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각국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022년 7월 KF-21 보람의 첫 시험비행을 성공시키며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후 KF-21은 6호기까지 제작된 시재기를 통해 2천여 회 이상의 시험비행을 거쳐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을 기반으로 성능 개량을 거쳐 KF-21의 블록3를 5세대 전투기로 개발한 뒤 국산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단계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2016년부터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인 티르키에는 지난 5월 차세대 전투기의 이름을 칸으로 명명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등 주변국도 칸 개발 사업에 참가했으며 이슬람 국가들이 잠재적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칸은 2030년경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올해 선보인 시재기가 겉모양만 그럴싸한 깡통 비행기란 의심을 받고 있어 순조로운 개발이 진행될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또 인도는 2030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AMCA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였는데요. 2025년의 첫 번째 시재기가 출시될 예정이며 2027년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티르키에와 마찬가지로 개발 능력이 있을지 불분명합니다. 한편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러시아 등 항공산업 강국들은 이미 5세대를 넘어서는 성능의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5세대 전투기가 이제야 실전에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은 미래 전투기 시장 선점을 위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손잡고 2035년까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섰는데요. 3국이 추진 중인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EAP는 영국과 이탈리아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 일본의 차기 전투기 개발 계획과 합쳐진 계획입니다. 일본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참여하며 영국의 BAE 시스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등의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GCEAP는 2029년부터 2035년 사이의 시제기 시험 비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벤 웰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이번 계획에 일본이 참여하게 되면서 최초로 유럽과 아시아의 전투기가 합쳐지게 되었으며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일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 영국은 지난 1월에는 일종의 안보조약인 원하라 협정 RAA를 맺은 바 있으며 양국의 군사적 협력 관계는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독일의 주도하에 프랑스, 스페인이 함께 6세대 전투기 미래전투 공중 시스템 FCAS를 개발 중입니다. 다소, 에어버스, 인드라 시스테마스, MTU 등 유럽 유수의 항공방 산업체들이 참가한 FCAS 계획은 2029년에 첫 시험 비행을 진행할 예정이며 2040년부터 초도 배치되어 기존의 유럽에서 운용하던 나팔과 유로파이터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의 무인기를 무인 전투기로 개발해 FCAS를 모선으로 하는 무인기 편대를 합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지닌 미국인데요. 미국은 지난 5월 6세대 전투기 개발 착수를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공중지배 NGAD 플랫폼으로 명명된 이 전투기는 다채널 레이더, 레이저 무기, 적응형 사이클 엔진, AI가 적용된 전자체계 등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미래 중국 공군의 위협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2024년 업체 선정을 위한 예산이 배정이 되었으며 업체 선정 후에는 본격적인 시재기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는 2030년부터 F-21을 대체할 계획으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계 각국의 전투기 개발 노력은 최근 전세계적인 안보 불안과 함께 미국에 한정된 핵심 무기의 공급망 불안과 고가의 첨단 무기를 자국의 안보 상황에 맞게 운영하지 못하는 제약에서 촉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들 전투기들이 시장에 공급되는 2030년 중반 이후와 2040년대에는 다수의 많은 첨단 5, 6세대급 전투기들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KF-21 보람에는 현재 F-35 외에는 특별한 경쟁자가 없는 틈새 시장에 빨리 파고드는 게 가장 중요하며 이 같은 시장 선점을 위해 신속한 성공적 개발을 완수해야 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3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각국이 내놓을 6세대 전투기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5세대 내지는 6세대의 진화에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KF-21 보람회를 통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전투기 국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국민적 자부심을 가져도 될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닥칠 세계 시장의 흐름에 잘 대처해서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전 세계 하늘을 비행하는 보람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적 자부심이 된 KF-21 보람회 우리가 아끼고 응원하고 세계 최고의 전투기가 되는 그날까지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 코리아는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대국 코리아는 강대국의 전투기 한글자막 by 한효주